7. 서사하의 가을 우리는 양강구에 돌아오자 서사하에서 난만원정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까지 모두 불러다가 유격대가 장건된 후 반년 동안의 사업을 청화하였다. 주되는 내용은 물론 난만원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유격대원들은 우리의 무장대호가 반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고 그 과정에 유격전으로서도 능히 일제를 타성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우리는 그 청화회의에서 유격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부대 앞에 담과 같은 몇 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첫째, 반일인민 유격대 근거지를 왕청직으로 옮길 것이다. 둘째, 중국인 항일 구국군과의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전개할 것이다. 셋째, 동만일대에서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유격투쟁을 옳게 지도하며 혁명 근거지 창설을 다그치고 그것을 튼튼히 지켜낼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제일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반일인민 유격대의 활동 근거지를 왕청으로 옮길 때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안도 연길 활용해서 온 군정 간부들과 함께 며칠 동안 내쳐 토의를 거듭하였다. 안도의 동무들은 활동 거점을 왕청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반대하였다. 안도에서 창건된 유격대가 안도에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왕청으로 가겠는가? 유격대가 왕청으로 가고 나면 안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고 하면서 난색을 지었다. 편협한 지역 감정에서 탈피하지 못한 소박한 고집이었다. 그 대신 연길과 활용해서 온 동무들은 유격대의 효시이고 원정장인 안도부대가 조선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간도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전략적 현지에서 보나 지역적 조건으로 보나 응당하고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전투력이 제일 강한 안도부대가 왕청에 가게 되면 연길, 혼촌, 활용을 비롯한 린접 효원의 유격부대들의 활동에서도 큰 전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왕청이 지역적으로 명당짜리라는 것은 안도의 동무들도 다 인정하고 있었다. 왕청은 우선 국내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좋았다. 대한의 유급지구는 길림바람이 많이 들어간 고장들이어서 장차 유격투쟁에 인적, 물적 지원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원천지로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유급지구를 발판으로 하여 국내 혁명을 앙양시킬 수 있었다. 왕청의 일대의 군종들은 뛰어난 투쟁력과 혁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독립군의 무장투쟁사에서 최고의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 청산리 전투나 봉어걸 전투를 지원하는 데서 유감없이 발의되었다. 왕청은 북로군정서의 활동기지였고 여기에서 활동한 수백 명의 독립군과 무관학교의 학생들은 다 이 지방 사람들이 갖고어낸 억억으로 밥을 지어먹었다. 그러나 왕청의 좋은 고장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그리로 옮겨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현의 근거지를 잡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유격투쟁을 개척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국군과 같이 합법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살금살금 조선사람 부대들을 더 늘어나가겠는가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연일 토의를 심화해 나갔다. 나는 구국군과의 공동행동 때문에 우리가 활동해서 점 구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서 얻어낸 반일인민유격대의 합법화를 더 공거히 하고 제만 조선민족을 제2의 일본인으로 보는 중국의 형제들에게 우리 민족의 일제의 앞잡이도 아니고 적후병도 아니며 그네들이 친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부대는 친일이 아니라 철저한 반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우리는 결국 일정한 기간 구국군과 함께 활동하면서 유격대의 합법화를 계속 거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투쟁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여 무장대우를 누려가다가 그것이 커진 다음 서로 합류하자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런 안을 확정한 다음에는 동만의 여러 지방들의 사람들을 뽑아보냈다. 연길에도 보내고 화룡에도 보내고 훈춘에도 보내고 라자구의 구국군 부대들에도 유능한 공작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였다. 왕청에는 별동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들여보냈다. 김일영은 안도에 떨궈두었다. 백수십 명에 달했던 우리 부대는 또다시 40명 손으로 줄어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부대를 털어서 다른 회원들의 사람들을 자주 보내게 되자 덕만 특이의 간부들도 만족해하였다. 그들은 우리 부대가 기본 부대인이 많지 쩔쩔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다른 지방의 유격부대들을 보강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우리 부대가 소사하를 떠나 남만 원정의 길에 오르던 그때로부터 녹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양강구의 강하와 산야에는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게 가을빛이 짙어갔다. 밤을 자고 나면 여기저기에 낙엽이 깔리고 그 후에 서리가 내려 미구에 닥쳐올 대륙의 사나운 겨울을 예고해 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지니 은근히 병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생각뿐이었지 소사하에 다녀올 엄두는 내지 못하였다. 나는 토기점꼬를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상봉을 계속 뒤로 미루었다. 북만으로 출발할 날짜가 박도에 오자 차광수는 나에게 어디서 구해드렸는지 알 수 없는 첩약구레미를 가져다주면서 토기점꼴에 다녀오라고 권고하였다. 내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김성주답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대장이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말도 걸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는 소사하러 떠나게 되었다. 첩약을 들고 가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어머니가 이 약을 보시면 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고 꾸짖진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광수가 구해보내는 약이라고 하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내가 소사하에 있을 때 사가지고 간 접살 한 말은 벌써 거덜이 난지도 어렸을 것이었다. 어머니가 이 일을 못하시는 형편이니 지금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가게를 유지해 가고 있는지 어머니는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 셈 치고 집생각을 말라고 오금을 박았지만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동생들을 잊고 집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 무겁지도 않은 첩약구레미를 들고 덜렁덜렁 집으로 찾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어째서인지 소사하가 가까워지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병이 혹시 더 도시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도 불안이지만 제일 깨린직한 것은 양사령과의 합작을 완전히 성사시키지 못한 채 남만에서 돌아온 사실이었다. 어머니가 알면 못내 섭섭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중안에 계시면서도 나의 남만행을 그토록 독촉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과 합작을 하러 간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고 대견해서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주의만 따지면서 독립운동의 선배들과 등을 돌려대고 지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병세가 어떤가 하는 것이었다. 맹물같은 미움조차 잘 사귀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갔으니 그 사이 차도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중태에 빠져 이전보다 도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지나 않겠는지 나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쉽게 가늠할 수가 없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가슴을 조이는 불안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토기점거리에 낯익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도 그런 생각에서 희어나오지 못하였다. 내가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면 매번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문을 열어져 치곤 했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것이 몇 번째 아들인가를 가려내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만은 예상외로 문도 열리지 않았고 굴뚝에 저녁밥을 짓는 연기도 오르지 않았으며 뗄나무나 구정물 보치를 들고 부엉 문으로 들락날락하는 동생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의 피가 일시에 오르드는 것 같은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며 가까스로 문거리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문을 열기 바쁘게 도방 떠루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였다. 어머니의 침상이 있던 자리가 통 비어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만 걸음이 늦었구나 하는 후회가 번개같이 머리를 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철주가 소리 없이 다가와 내 어깨에 왈칵 메어 달렸다. 형! 왜 인제야 오우! 동생은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나의 가슴에 마구 비비었다. 그리고는 못 갈린 소리로 어린애들처럼 옹옹 울었다. 이번에는 영주 동생이 돌덩이처럼 난데없이 날아들어 나의 왼쪽 옆구리에 메어 달렸다. 나는 도방 떠루에 첩약구대미를 떨어뜨리며 덩곡하는 두 동생을 오스러지게 그로 안았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죄다 설명해주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어쩌면 내가 없을 때에 이런 불행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림정의 마지막 순간에 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모성의 마지막 행복마저 우리 어머니에게는 잘해질 수 없었단 말인가. 가난 속에 태어나 일생을 가난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순환당한 내 나라의 비혼을 생각하여 남편의 희생 앞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던 나의 어머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 온 넋과 육신을 깡구리 바치다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 아들이 사사로운 인정에 빠져서 큰일을 그르칠까 봐 늘 염려하시더니 혁명하는 아들에게 지임이 된다고 어머니는 그렇게도 서둘러 눈을 감으신 것이나 아닌가. 나는 이전 날 어머니가 나를 마지막으로 훈계하실 때 잡고 계시던 그 문설조를 손으로 쓸어 만지며 설사 그때보다 더 웅한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문 앞에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철주야.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없었니?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살인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선 김씨 여인이 철주를 대신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나보고 이런 말을 했다오.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아들 성주가 오거든 내가 되야듯 해주세요. 외놈들이 살아있고 조선을 독립하지 못한 채 오거든 내 무덤을 박아지도 못하게 해야 해요. 아니 문전에도 발을 들여넣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성주는 싸우다가 그저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곤 나도로 문을 열어 달라 하지 않겠어. 그리고는 저기 외나무 다리가 있는 쪽을 젊도록 바라보더구만. 김씨 여인의 말은 먼 하늘나라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심히하게 들렸다. 그러나 나는 그 매 말마디가 안고 있는 심오하고도 비통한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죄다 똑똑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나는 두 동생을 부여하는 채 외나무 다리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의 심정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영연하는 순간에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상상의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오열이 급작스레 폭발하였다. 한창 울다가 고개를 쳐두니 김씨 여인이 눈물 어린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부드럽고 사려깊었던지 나는 하마터면 어머니의 눈이라고 착각할 뻔하였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잠시나마 리성을 되찾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길동무가 되어준 김씨 여인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러자 김씨 여인은 더 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겠소. 나는 자주 와보지 못했어.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다 나니 어머니의 곁에는 머리를 빗어들일 사람도 없었다. 아우들도 혁명사고 나느라고 집에 붙어있지 못했어. 어느 날 어머니는 나보고 사내 아이들 모양으로 머리를 빡빡 깎아달라고 하지 않겠소. 머리가 가렵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부탁을 받고도 차마 가위질을 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머리야 얼마나 서담하고 칠칠했어. 내가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소원대로 해달라고 강청하지 않겠소. 머리만 가렵지 않으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아까운 머리를. 김씨 여인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차라리 그 말을 듣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 비통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오장을 가리기갈기 찢어내는 것 같았다. 일생을 바쳐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오신 어머니인데 그 품에서 자라난 자식들에게는 림정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곁에서 머리를 빗어들일 효성마저 없었단 말인가. 나는 전에 무성에서 살 때 내 나이 또래의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업고 남전자에서부터 손남문 거리까지 땀을 철철 흘리며 걸어와 의원을 참느라고 애쓰던 광경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그 소년을 보면서 효자라고 하였다. 김씨 여인의 말을 듣고 나니 어쩐지 땀을 철철 흘리던 그 소년의 모습이 불쑥 떠올랐다. 그 아이의 비기면 나는 불효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도대체 스무 살이 넘을 때까지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아랫목도 고원하고 우물토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의 온 손을 입김으로 녹여드리기도 하였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일선을 덮는다고 하면서 당모에도 주고 철옹으로 물을 포다드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혁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별로 없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고 한 옛사람들의 말은 바로 나를 염두에 두고 지어낸 명제인지도 모르겠다. 올리사랑이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현명한 말이다. 나는 아직 자식들에게 바치는 부모들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효성으로 부모들을 섬기고 모신 자식들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철조야,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남긴 말씀은 없었니? 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유언이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철조에게 떠물었다. 철조는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지르고 멍신 소리로 대답했다. 형을 잘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을 잘 도와드리고 형과 같은 혁명가가 되면 지하에 가서도 편히 잠들 수 있다고. 그러고 보면 어머니의 모든 정신력은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혁명 하나만을 위해 소모된 것이었다. 나는 동생들을 데리고 그다름으로 어머니의 묘소에 찾아갔다. 누름나무 거목이 외따로 서 있는 온덕바지 한옆에 수박무늬 모양으로 떼짱을 덮은 어머니의 묘소가 있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지고 두 동생과 함께 그 묘 앞에 절을 들였다. 어머니, 성주가 왔습니다. 부려막심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낱만해 갔던 걸음이 늦어져서 이제야 어머니를 쳐져봤습니다. 내가 땅 위에 주저앉아 이런 속대사를 하고 있을 때 철주가 느닷없이 며우에 엎드려 손으로 떼짱을 우볐내었다. 뭘 그러고 있느냐.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생을 물구름이 바라보았다. 철주는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떨구며 양강구에서 내가 가지고 온 철약 봉지들을 벙분 밑에 무대기로 파묻는 것이었다. 동생의 그 말 없는 행동이 그만 내 가슴에 연기처럼 서려있던 비애를 사정없이 건드려 놓고야 말았다. 나는 벙분 후에 엎드려 오래도록 서럽게 울었다. 혁명가로부터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지상 만물이 그 무덤 하나로 응결되고 세상 만사가 어머니의 상실이라는 하나의 비극으로 압축된 것 같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는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명량하게 대지를 굽어보고 있었다. 어쩌면 저 하늘이 우리의 슬픔 앞에서 저렇게도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것은 망국의 연륜이 숨을 두덜기나 감긴 1932년의 음산한 여름에 있었던 비극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점도 오래 이 세상에 살아있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병은 고생 끝에 생긴 것이었으며 그 고생은 망국의 지원이 빚어낸 것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노고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울인 효성이 열이라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부은 사랑은 천이나 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하활동을 하던 시기 넷 내지 다섯 명의 공청원들과 함께 무성시가에서 적의 포위에 든 적이 있었다. 포위를 해치고 싸움을 하면서라도 현성 밖으로 나가야겠는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리허에 있는 우리 동무들한테 가서 무기를 받아올 수 없겠는가고 부탁하였다. 어머니는 내 정을 꾀히 받아들였다. 그까짓 건 못하겠니 내가 가서 가져오마. 말리허에 간 어머니는 우리 동무들한테서 권총 두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말리허에 우리 동무들은 어머니의 여구대로 당기면 나갈 수 있게 권총을 장탄까지 해주었다. 어머니는 그 싸창들을 소고기 갈필 속에 넣어 이고 성문을 대담하게 통과하였다. 성문 앞에서 경찰들이 그 소고기 함지를 가리키며 그건 뭐야 하고 물었으나 어머니는 태연하게 소고기 외다 라고 대답하였다. 경찰들은 함지 위에 씌워놓은 정의장만 들춰보고 어머니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나는 장탄을 하고 안전장치까지 풀어놓은 권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큰일 날 뻔했구만요. 이 총들의 총알을 왜 재웠습니까? 내가 너희 동무들을 보고 재워달라고 했다. 놈들이 이 함지를 수색하면 탑색이자고 말이다. 기껏해야 두 놈이나 세 놈 좀 달겨들겠지. 접어들면 한 놈이라도 쏘고 나도 죽을 생각이었다. 어머니의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체험이나 천박한 사고방식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고결한 넋이 깃들어 있었다.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한 리해와 열렬한 공감이 없이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연기였고 참사랑이었다. 우리가 구안도에서 맞춘 후계집 곁방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우리 동무들이 권총을 손질하다가 오발해서 어머니의 다리를 낳지었다. 치료를 잘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드릴 수도 있는 위험한 총상이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누가 물으면 아침에 물을 던지러 나갔다가 낙상하여 다리가 골절이 됐다고 하였다. 상처도 보이지 않고 이불을 쓰고 누워 있으면서 비밀리에 비밀리에 형군삼촌의 간호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원망하거나 오발을 한 사람에게 언짢은 기색을 지어 보이지 않았다. 오발사고를 낸 동무는 너무나 미안해서 죽으려고까지 하였다.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자 대노하여 그러면 못 쓴다고 꾸짖었다. 너희들이 총이 서툴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도 다행이다. 사내라는 것들이 그만한 일에 자살을 하다니 그런 생각일랑 말고 비밀들이나 잘 지킬 국리를 해라. 이 비밀이 새면 너희들도 큰일이 나고 이 집에도 큰일이 난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사를 못한다. 어머니는 다리의 총상보다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경찰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였다. 맞춘 후기 내도 이 오발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의 품성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은 나의 동무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점이었다.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을 나와 꼭 같이 대해주었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오면 사업비도 어머니가 대주었다. 그 사업비의 원천은 재봉일과 삭발레질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목재소 일꾼들과 인삼을 캐러 다니는 계절노동자들이 광목을 끊어가지고 와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옷을 해달라고 자주 주문하였다. 어머니는 그들의 옷을 해주고 하루에 70 내지 80점씩 벌었다. 일이 잘 되는 날에는 1원도 벌었다. 비록 생활은 궁색하였지만 어머니는 돈을 쓰는 데서 린색하지 않았다. 그저 쌀을 사는 데 필요한 돈과 타고장으로 갈 때 쓸 로자와 집세만 계산해놓고는 번 돈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동무들이 오면 밀국수 몇 군에 돼지고기 몇 군을 사다 놓고 겨주나 수제비국을 만들어 먹이거나 사업비로 쓰라고 하면서 저축했던 돈을 다 내놓고 나였다. 우리 동무들이 어머니 성전에도 생활이 풍족지 못한데 미천을 다 털어서 우리한테 주면 세간살이는 어떻게 해가시자고 그럽니까? 하고 걱정하면 어머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 산다. 라고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이 몇 달씩 집에 와 있어도 절대로 온짠화하지 않고 시정일관 친자식처럼 변함없이 대해주었다. 그러기에 만주에서 청년운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집에 며칠씩 와있다가 간 동무들은 나의 어머니를 성조어머니라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일평생 혁명가들의 밥을 해주다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도 애국자들의 시중으로 나들이조차 다니지 못하고 바쁘게 지내던 어머니였다. 림강에서 살 때에는 매일 밤 밥을 하였다. 우리가 밤에 이불을 쓰고 잠을 청할 때면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느 때라고 편안히 잠을 자는가고 농을 하며 집으로 쓰러들어와 웃방에서 자고 나였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나였다. 어머니는 혁명가들의 시정을 돌면서 자신도 혁명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활동을 시작한 것은 무성에서 살 때부터였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남만여자교육연합회 백산지구회에 들어가서 여성들과 아동들에 대한 개몽사업을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부녀회 사업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의 방조자로부터 직접적인 담당자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아버지나 우리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리관린의 영향 또한 대단히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어머니를 남만여자교육연합회 사업에 인입하였다. 어머니가 순수한 모성야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이처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회고하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었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를 여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일으켜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스승이라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한 사랑은 인정에 끌리거나 견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었다. 부모 자식들 사이에 흐르는 사랑도 맹목적인 것이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될 수 있다. 망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 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줄기차게 관통한 넋은 애국이었다. 바로 그 애국을 위해 어머니는 모성으로서 자식들에게 혀도를 요구할 수 있는 육친적 권리마저 희생시켰다. 나는 어머니의 무덤에 묘비도 세우지 못한 채 독의점 거를 떠났다. 그 묘소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세워진 것은 해방 후였다. 안도현 인민들이 어머니를 잊지 못해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삼형제 이름까지 새겨놓았다. 유언대로 어머니의 묘는 아버지의 묘와 함께 저국이 해방된 후에야 만경대에 이장되었다. 나는 저국에 개선한 다음에도 한동안 이국당에 묻혀있는 부모들의 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시국이 복잡다단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청춘 시절을 거스란히 보낸 만주의 산야에는 나의 부모들뿐 아니라 나와 함께 혁명의 불바다 속을 해치다가 희생된 전우들의 유골이 수없이 묻혀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이 있었다. 희생된 전우들의 유해를 찾아오고 그들이 부탁하고 간 자식들을 해방된 내 나라 강산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부모들의 분멸을 옮겨올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그런 때에 장철호가 찾아와서 부모들의 분멸을 고향에 옮겨와야 한다고 나를 설복하였다. 천며는 자기가 책임지고 할 테니 장군은 만경대에 나가서 점 땅을 골라 미리 묘서나 잡아두라는 것이었다. 만주 시절의 연구자들 가운데 우리 부모들의 묘를 아는 사람은 장철호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가 그 묘들을 옮겨오느라고 말 없는 수고를 많이 하였다. 내가 무장투쟁을 할 때 적들은 우리 부모들의 묘서를 파헤치려고 무더운이도 검질기게 돌아쳤다. 그러나 무성과 안도의 인민들은 해방되는 날까지 적들의 눈을 석여가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멸을 성실하게 지키고 관리하였다. 화성의숙 시절의 나의 스승인 강재하 선생은 1년에 두 번씩 한식과 추석 명절이 올 때마다 제밥을 차려가지고 처자들과 함께 양지천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제도 지내고 볼처도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나는 두 동생의 보호자가 되고 가장이 되었다. 그러나 혁명은 나로 하여금 가장의 구실도 보호자의 역할도 할 수 없게 하였다. 갈대가 초량하게 솔렁거리는 소사하 골짜기 서름에 우는 어린 동생들을 두고 거칠은 북만땅을 향해 기약도 없이 떠나가는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다.